왜 그러고 있었어, 피 다 맞았잖아, 이러다 너 감기거든요. 수강이 책, 이거 수강이 꿈이잖아, 수강이 사실 이런 일들을 하고 싶은 거잖아, 그러니까 내가 지켜야지. 아니야, 슬비야. 이것들은 중요하지 않아.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. 나한테 중요한 건 너야. 네가 가장 소중해. 너를 보냈었는데 돌아와 버린 바람이 널 데려와 오래 숨죽였던 내 맘을 왜 흔들어 놓는지 이제 와서 난 어떡하라고 내게 이러는지. 네가 가족을 다시 만나서 나를 떠나도 그래서 다시 나만 혼자 남아도 나만 상처받는다고 해도 그래도 좋아. 지금 너와 함께 있는 이 순간이 너무 좋아. 네게 불어왔던 바람이 미운. 좋아하고 있어. 진심으로.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Georgia. 하나 MONKEY 내게 사라질까봐 두려워나